모두들 터라입니다. 다음 뉴스는 이거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소식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소식입니다. 배경 판매 플랫폼 에이콘 3D라고 있습니다. 에이콘 3D. 이거는 만화를 많이 원고를 그리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고 아직 웹툰 원고 안 그려보신 분들이나 지망생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에이콘 3D를 운영하는 곳이 카펜스트리트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어요. 시리즈 A라는 게 뭡니까? 약간 메이저리그 같은 건가요? 투자 세계에서? 시리즈 A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처음에 시드머니라는 게 있잖아요. 시드머니. 창업할 때 필요한 돈. 그건 그냥 자본금 같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부스터를 넣으려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연료가 필요하죠. 첫 번째 일본 엔진 같은 느낌.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있어요. 내가 웹툰 회사를 만들 거야. 근데 내가 얼마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 번 먼저 빵 하고 투자를 받는 게 시리즈 A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규모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100억 원 규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시리즈 A로 보고 100억 원. 400억 원 규모로 넘어가면 시리즈 B, C, D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아 더 큰 게 뒤쪽이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초반 엔진.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에서 탈출하는 로켓이. 네. 그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억 원 투자면 웹툰 관련된 회사 중에서 엄청 큰 거 아니에요? 크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제작사가 아닌 회사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자 먼저 그럼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에이콘 3D는 여러분들 제가 이 목화손 보면 떠오르는데 무늬털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은 털익점. 왜 그러냐면 스케치업을 웹툰계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초반에 이제 스케치업 관련돼가지고 무슨 자리 행사가만 있으면 제가 항상 불려갔었어요. 웹툰 업계에서 이거 어떻게 쓰면 되고 그때 교육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날도 스케치업 웹툰 관련돼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발제하고 들으러 갔어요. 근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되게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가 저한테 막 온 거예요. 작가님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건축과를 나왔습니다. 건축과에서 스케치업을 다 쓰는데 과제로 만든 것들 다 버려집니다. 우리는 이 과제로 만든 스케치업 모델들을 웹툰 작가님들께 무상으로 드리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비영리 회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면서 어떻게 가능할지 뭐가 될지를 막 조언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문을 막 해드렸어요. 많이 해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시길래.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크게 뭐가 계획이 바뀌어서 그냥 웹툰을 위한 3D 배경 스케치업 모델 판매하는 사이트가 되어서 마켓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되게 큰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도 어느새 웹툰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업 배경은 거기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성장하여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하루는 그 에이콘 3D 작가들을 위해서 스케치업 모델을 판매하다가 지금은 결국 브러쉬를 비롯한 소재까지 다 판매하는 종합적인 마켓이죠. 그곳의 대표님이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쪽에서 판매하고 구매하는 작가님들이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었겠죠. 마켓에 에이콘 3D에 불만이 있었겠죠. 보통 이런 곳에서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요구를 하셨어요. 작가들이 모여서 저희가 만들어진 이 계약서에서 작가에게 좋지 않은 부분을 전부 다 알려주시면 고치고 싶은데 당첨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화가협회에서 그 계약서를 검토하고 중재를 하고 보냈더니 그 내용으로 계약서를 싹 고치고 컴플레인 해주신 분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5년 됐습니다. 4년, 5년? 그때 직감했죠. 아, 여기 잘 되겠다. 아직도 만화계 이슈가 있으면 연락을 해주세요. 거기 되게 좋은 모델, 스케치업 모델과 소스들이 많긴 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어떤 마인드셋이 굉장히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것이 이번에 100억 원 투자를 받은 거예요. 이게 2020년 대비 2021년에 거래 규모로 했을 때 3배 이상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배경 3D 소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이나 앞으로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메타버스나 이런 3D 소스가 필요한 분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일단 해놔서 그걸 보고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개발도 지금 하고 계세요. 웹툰 전문 배경 프로그램 에이블러라는 프로그램을 베타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베타 테스터였습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몇 가지만 더 보완하면 진짜 강력해지겠다. 흔히 여러분 스케치업 만들 때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사이에서 포커스 날리는 거 아시죠? 주인공 가까이 있으면 여기는 또렷한데 뒤쪽 배경은 날리고 반대로 가까이 있는 것이 날라가고 블러로 흐릿해지고 뒤쪽에 있는 배경이 뚜렷하고 이런 식의 아웃포커싱을 하고 싶을 때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수동으로 가까이 있는 거 따로 추출하고 그 앵글 그대로 뒤에 있는 거 따로 추출한 다음에 하나의 레이어 그룹을 블러로 날려야 됐어요. 근데 이제 에이블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는 것도 내장한다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태양빛 기준이기 때문에 그림자 처리가 좀 노하우가 필요해요. 일상이면 12시 위치에 놔가지고 아래로 빛이 떨어지게 그렇게 하고 극적인 거 할 때만 옆으로 좀 빛을 때려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실내 조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따로 렌더링을 설치해야 돼요. 렌더러를. 근데 에이블러는 실내 조명 내가 설치 딱 하면 무슨 테아 렌더나 포디움이나 이런 것처럼 렌더링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명 연출이 가능한 스케치업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넣었는데 그거 지금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계시고요. 웹툰 쪽에서 시작해서 제작사 그러니까 웹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 이만큼의 투자를 받은 건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게 주로 어디로 갔냐면 돈 될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스튜디오. 그렇죠? 그것도 좋죠. 왜냐하면 작가들이 간 돈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웹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회사 이쪽으로 투자가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 그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거 드라마가 될 때 제 만화에 쓰셨던 스케치업 모델을 제작사에서 그대로 가져갔었어요. 미술팀에서 그대로 쓰려고. 그런 용도로 확장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툰의 배경으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스케치업 모델이나 이런 각종 소재들. 이게 어디로 사용될지 모릅니다. 특히 메타버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활용될 여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갈라 그래도 갈 데가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숟가락을 하나 얹자면 모든 매체 중에 에이콘 3D를 인터뷰한 게 제가 최초입니다. 아 그래요? 언제요? 왜왜왜? 2019년 3월. 오 빠르셨네요. 그때 막 만들어져서 그때 마라톤처럼 메이커톤이라고 이거 만드시는 분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해 주시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의미 있다 싶어서 가서 그때 앞면을 뜨고 인터뷰 한번 하시죠? 라고 했더니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하게 됐죠. 저나 재민님이나 전국 숟가락 얹기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스푼 정도는 항상 들고 다닙니다. 항상 여기 있다가 어 저거 호재가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쓱! 전국 숟가락 얹기협회 전숫협. 그래서 여기서 숟가락이 나오면 굉장한 마술이 되겠죠.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그 웹툰스쿨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전숫협 회원인 저를 되게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항상 뭔가 데뷔가 되거나 플랫폼에 들어갔다 그러면 항상 웹툰스쿨 덕분입니다. 라고 알아서 제 숟가락을 가져가서 이렇게 딱 올려놔요. 그럼 저는 이제 사양할 수 있는 예쁜 모양이 나오죠. 아 아닙니다. 아 제가 뭐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게 숟가락 쪽이 최고거든요. 숟가락 중에 숟가락은 직접 얹어주는 숟가락이거든요. 내가 손도 안 되는데 숟가락이 막 움직여서 올라가 있으면 언제 내 숟가락 가져갔지? 딱 얹어놔요. 웹툰스쿨 보다가 데뷔했습니다. 그래주시면 제가 아름답게 사양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늘 감사드리고 자 전수첩 여러분 웹툰스쿨에서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에이콘3D 시리즈에 100억 투자 요치 축하드리고 이거 여러분 들어보시면 웹툰 배경용 3D 모델들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잖아요. 주로 텀블벅 같은 곳에서 후원을 하고 후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켓에서 판매를 하는데 대놓고 홍보를 해드리자면 에이콘3D는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신뢰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홍보를 하자면 여러분도 그곳에 가면 꽤 잘 분류되어 있는 정말 많은 종류의 고퀄리티 모델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웹툰 원고에 쓸 수 있는 배경을 주로 거기서 사고 있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